브레인 측에 문제 생긴 것 같죠? 수술하면 살 수는 있나요? 죄송합니다. 원장님 중심의 시스템으로 체질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어요? 다들 자고 없이 준비 잘하라고 해주세요. 누가 나 같은 살인자한테 콩파드 지켜준대? 순서도 떼지 않은 관절 어떻게 이식할 건데? 지금 뇌사 판정 들어가는 그 구급대원 말인데요. 난 동의 못해. 무기수라서 그런 건 아니고? 살릴 수 있을 때 살리자는 얘기가 나쁜 거니? 마지막 예의를 지켜주자는 거잖아! 필요한 사람한테 장기 떼지는 물건이 아니라 사람!